안녕하세요 모듬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노 2013년 3분기 어닝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포인트만 보자면 첫번째 수익 창출 단계의 가속화, 두번째 최대 1000유닛 단위 계약 일환으로 오클로 홈화 주의 첫번째 단위 납품, 세번째 위탁된 레더 프레임과 배터리 라인, 네번째 LDV-190은 고객 평가 및 테스트 중입니다. 다섯번째 아메리칸 불독 발표, 신속한 제품 개발 및 실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LDV-190이구요. 아메리칸 불독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 아메리칸 불독은 11월 10일에 발표되었고, 2022년 미 육군에 인도된 스크리밍 이그르 파생형입니다. 아메리칸 불독은 카노, 신속한 제품 개발과 실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CEO 토니 아툴라는 이것은 미국 정신에 엮여 있으며 이 나라 혁신을 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어닝 발표 키포인트 5개를 알아봤고, 보문 더 알아보면, CEO 토니 아툴라는 우리는 현재 제조 및 수익 창출 단계에 있지만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거의 3년 동안 노력을 했고, 플랫폼 후 재설계와 기능에 대한 우려 투자는 여러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2만 대 차량 생산을 위해서 목표에 달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파일럿 및 고객 배송 테스트에서 산업용 및 상업용 만마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시설에 대해서 EPA 허가 되었고요. 2023년 4분기 말까지 회사의 20에서 25%가 오클라호마 시설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9월 30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830만 달러, 우선주와 워렌트 섭스크립션 어그리먼트를 하면 총 4,500만 달러가 될 것이고, 2023년 9월 30일로 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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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3.6밀리언 달러 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은 더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화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주소 달아 놓을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구요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손실 줄이고 이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인베스팅 닷컴에서 카누 어닝콜에 대해서 알아보면 카누는 매출 11만 9천 달러 마이너스 총 마진 38만 4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분기에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어닝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누는 배터리 모듈식 라인과 로봇공학 및 조립 라인에서 2만 개 단위 가동률을 달성했다고 하구요 회사는 차량 납품 및 국방 혁신 유닛 계약 판매로 수익 창출 단계에 있으며 카누는 올해 주식 연계 증권에서 7,800만 달러 해외 전략적 파트너로부터 4,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총 자본금 약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카누는 약 14,000에서 16,000대 정도의 수익성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하반기 조정 에비타 지침을 마이너스 8,500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1억 5백만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카누는 2024년 말까지 4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콜에서 CEO 토니 아큘라는 고유한 제품 개발에 있어서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가 소비자 시장으로 확장하기 전에 상업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토니 아큘라는 빨리 만들 필요 없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든 의문이 제품 만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괜히 이런 꼼수 부리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토니 아큘라는 이 엄격한 테스트를 함으로써 다른 전기차에서 만들어 놓고 허겁지겁 만들어 놓고 계속 불량 나는 그래서 이미지가 실추해서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한다고 보이네요 그레그는 나사 및 미 육군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상업 및 정부 고객의 상당한 주문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수익 창출 단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의 성공적인 자본 조달 노력과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메시 머르티는 카누가 2023년 3분기에 51만 9천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90만 3천 달러의 수익 비용이 발생했으며 38만 4천 달러의 마이너스 총 마진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진은 주로 맞춤형 초기 차량 배송과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아큘라는 MPP1 첨단 기술 영역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22명 미만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연간 5만 대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제조 프로세스 능력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그는 2024년 4만 대 단위 가동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회사가 추가로 2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카누는 자본 효율을 높이고 사업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회사는 마진을 늘리고 자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업계를 위한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했는데요 카누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보고된 마이너스 총 마진과 일치하는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카누 주주들은 장부 자산 수익률이 좋지 않았으며 회사는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78.19%로 입증된 것으로 자산 수익률도 좋지 않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카누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 전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실을 줄였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죠 근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사실은 주주들에게 아주 안좋은 소식입니다 자 칸은 오늘 15.96%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상황은 주가 차트 2평선 역배열 상태로 이것도 어쩌면 그냥 밑으로 흘러가는데 한 번에 물이 튀기는 것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올라갔는데 이것도 여기서 아주 크게 올랐다고 해서 자금 투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단기로 보면은 어쩌면 좋은 영향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칸은 카누 상태를 보면은 아직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